승패는 무리 없었습니다 이 빌드 되게 좋습니다 이 빌드 하나만 잘해도 뭐 금화까지는 금화 저그까지도 금화 하위권 저그까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딱히 옳은 빌드도 아니야 그냥 운영빌드야 5번에는 뭐라고 할까 이 맵은 개인적으로 저는 사과후 해방선 빌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그전 할 때 해방선 빌드 같아 이메일만큼 사과방선 쓰기 좋은 맵이 없어 사과후 해방선 빌드도 방금 전에 했던 전투수행한 빌드랑 빌드 올리는건 똑같아요 배틀 대신에 근데 해방선이랑 사과후를 찍는거야 진짜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빌드도 알면 좋은게 방금 전에 빌드랑 같이 번갈아가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방선 빌드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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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텃삭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가 멀어서 다 봐야 돼 빌드 똑같습니다 육아무 껍질 케이스 이 육아무까지 들켜도 상관이 없는게 상대는 이 육아무까지 들켜도 상관없는게 상대는 이거 보면은 배틀 해방선 둘 다 생각해야되 니지선다야 저구도 이번에는 해방선이에요 만약에 이 전판에 나랑 했던 저거였으면 지금 이제 뭐 배틀 레벨을 엄청 하고 있겠죠 오버너드 벌써 해기 커트 오버너드 벌써 해기 커트 소식 이러면서 트리플1은 추가 3패까지도 바로 바로 지워줘야되요 안그러면 돈 엄청 남을걸 패크를 제때 안 흘려주면 이러면서 유카염차는 바로 트리플쪽으로 뛸니다 항상 동시에 들어가기 좋아 무슨 공격을 해? 슈가의 방선은 이제 막아주고 투기할게요 상대가 바퀴를 찍은 걸 봤으니까 바로 이제 원래는 사이클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탱크도 찍어주고 가니까 이미 이득 많이 봤어 해방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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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나 내기정도 찍혔으면은 압박 가줍니다 우려하지 말고 전망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전망 무조건 없는 쪽에서 싸우세요 이런거 이제 해처리 강제였다면 개손해봤어요 이러면 안돼요 해처리 깨긴 했는데 이러면 개손해야 진짜 해처리 깨는 게 다행이야 내가 엄청 막 게임이 지운건 아니에요 거북이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사이크를 잡았다 한번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이미 탱크랑 해방선이 그래도 난 보험으로 많이 초고받았어 수리지 않고 수리지 않아 여기가 되니까 해방선도 돌려줄게요 해방선 견식할때는 시프트를 써가면서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했고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했고 우리 병력이 누워 죽을 때는 모두 채취입니다 확댕기지는 있겠지? 옥신 부르지 마 하이 Folk 제게 죽으면은 되게 위험하거든 유니스 이제 버려줘야돼요 배틀 찍을 돈은 있으니까 두속 건물이 완성됐어 차련부 업그레이드 완료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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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줘야 돼요 준비하십니까? 아유 유타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주셔도 됐는데 아유 미션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공홍의 유산도 달려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토르를 뽑을 필요가 없는데 상대가 무군을 바로 떼었으면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토르 한개 뽑았네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네 상대가 근데 굉장히 지금 수동적이야 안와 안오고 그냥 뭐오기만 해 이러면은 그냥 나도 그냥 멀티 먹고 장기적 하면 됩니다 배트키스 돌리면서 전방책은 꾸준히 해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미션미 싸이코는 어차피 필요 없거든 적절하게 그냥 소모해주면 돼 세다 이렇게 다가면서 소모해줘 어차피 공격의 상품은? 지진이 부족한 인기고 정보를 사용해서 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원하는 이유 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손해 정보를 착용해 정보를 찾고 직무 타임 맞춰가지고 바로 워프 자 이제 지상군 필요 없으니까 벌어줄거에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전복이 결국에 박혀있어 나 오지않아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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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나이키는 필요없어 밑에 있는 다양한 요리가 뜯어보는 것 같아요 일전적인 가건이 날리네요 틀 게임으로 오랜 인공격!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기신을 이기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랩도이자? 뭐지 맞았다 아 이제 일꾼도 버려주면 좋겠죠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 광렉에 도발됐어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와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운이 나면 뭐란다? 화면들을 존나 지워준다 저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예 그냥 올 생각이 없는데? 니가 와라 저건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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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어? 뭐지? 우리 아이씨 이혼 한 번 더 이혼 이혼 한 번 더 네 이혼 시원 이혼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 확장기지는 있지?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너 설마 왈퍼덜 개조차는 편안하게 저 박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 겠네. 저 박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기지는 이곳.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간헐탄이 말랐어. 황금버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깜짝이야. 깜짝 놀랬어. 진짜 깜짝 놀랬어.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저 광물지대는 다 소중해 손도 가hat 히트! 가면 저 어딨냐? 게이드 가면 저 어딨냐?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요하네 이 친구도 집요해 아주 빨리 타먹어버리기 치아 버리기 내가 맞고 쏴버리기 어 해팟됐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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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퀴즈가 공격받고 있어! 잠시 착하게! 히힛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ra 으 어 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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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라시다가 오우우옥 좆다 뻔했다 살았다 으 저 강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기지는 있지 아 이 저구도 지독하다 끝까지 안당한 거 버티네 내가 더 지독한 건가? 헬로어 어? 훗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엄마 엄마 한 마리 뱉겠다 한 마리 뱉 한 마리 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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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대해. 기대해. 준비됐니 얘들아? 가자. 맞았네. 대박은 안 나왔지만 싸움을 이겼다는 거. 뭐? 어? 오우. 뭐다지 아냐 이거. 또 없니? 여기다. 오우 이거 야 이것도 개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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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다 먹었어 이 친구도 돈은 많을 거야 여기가 그 손에 에어치는 게 지속된 거다 에덴이 제발 허허허헣 가장 이기임 빠졌다 자세